진정선 선수가 이번에 수비를 잘했거든요. 그래서 역습을 할 수 있게 됐죠. 고인은 부착 장신이에요. 정인! 이현이 빠릅니다. 이현이 빨라요. 이현이! 살려냈어요. 살려냈어요. 이현이! 이현이가 빠르게 나타납니다. 이현이. 꺾어져가요. 정인. 하지만 허경이가 가르쳐줬습니다. 허경이 올라갑니다. 허경이. 다시 한 번. 허경이 슛. 정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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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수리씩은 다 통과해요 그냥. 정말 날카로운 오늘 이현이. crazy. 정인. 아 시끼지 못했어요. 강우경이. 이혜정 자리 싸움이 아주 치열하군요. 아 왜 밀냐고! 이게 뭐야 이게! 정혜인 올렸습니다 투과로! 자 공단 패스 송혜다 송혜다. 송혜다. 송혜다 송혜다 송혜다. 올렸어요. 엑소니 스타 다시 한번 공점 고르기로 바로 가요. 많은 선수를 맺힐 테이스. 굴려줬어요. 이형진. 허경희. 자 깔았어요. 이형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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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현이에게 잘 들어갔습니다. 잘 들어갔어요. 자 킥. 잘 올렸어요. 오 이형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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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형진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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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둔 고름발 슛! 끝까지 끝났습니다! 후척장신 결전 끝에